쭉 늘어나는 이 미친 비주얼이 바로 치즈홀릭 까망베르 피자. 시크한 스타일의 여성분도 하면서 무장해제하게 만든다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이 피자는 치즈가 듬뿍 들어간 딥디쉬 피자로요.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여심절격하기 충분합니다. 도우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얹고 그 위에 얇은 도우를 하나 더 올려 오븐에 구워줍니다. 고르곤졸라 치즈와 생크림이 들어간 소스를 아낌없이 올리고 여기서 심쿵포인트. 까망베르 치즈 한 덩이를 통째로 턱 하고 올려줍니다. 허니허니한 꿀과 고소한 견과류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. 입안 가득 짭조름한 치즈랑 달콤한 소스가 만나는데 이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?